LAC가 목표 절수량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야외 물 사용을 일주일에 두 번으로 제한할 계획입니다. 자세한 소식 김하늘 기자입니다. LAC가 월 목표 절수량을 달성하지 못하면 야외 물 사용을 일주일에 두 번으로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. LAC 수도전력국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야외 물 사용 규제 강화하는 시의회와 에리카스티 시장의 최종 서명을 통과하면 곧바로 발효됩니다. 현재 LAC는 비상 물 절약 규제 2단계로 야외 물 사용이 주 3번으로 제한되어 있는데, 캘리포니아주에서 지정한 LAC의 목표 절수량인 16%를 이루지 못하면 다음 단계로 절수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겁니다. 지난 6월에 LAC 시민들의 절수율은 16%를 약간 넘어 간신히 목표량을 달성했습니다. LAC가 16%를 절수하지 못할 경우 주정부로부터 벌금을 부과받게 되며 절수 규제도 3단계로 강화됩니다. 즉, 일주일에 두 번, 주소지 숫자가 홀수이면 월요일과 금요일, 짝수이면 목요일과 일요일에만 야외 물 사용을 허가하겠다는 계획입니다. 야외 물 사용에는 스프링클러와 물 절약 장치가 없는 일반 물호스를 이용한 세차, 길거리 청소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. 절수 규제 4단계에는 수영장의 물 증발을 막기 위한 커버 사용이 의무화되고, 전문 세차장에서의 세차까지 금지됩니다. 에리카세티 시장과 LAC 회에는 물 사용에 관한 보고서가 주어져 매달 마지막 날에 각 지역의 물 사용량을 보고해야 합니다. 에리카세티 시장 역시 LAC 시민들에게 2017년까지 20%의 절수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. LA18 프라임 뉴스 김하늘입니다.